방금 이렇게 자신 없음 더 줄여도 돼요 뒷차 신경쓰지 말고 우회전은 서행 구간이거든요 서행이란 뜻은 뭐 뜻이냐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 내가 바로 탁 멈출 수 있는 속도 이해되셨죠? 그 속도로 가는 거니까 뒷차 신경쓰지 마세요 초보 때는 알겠죠?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차들은 다 경쟁차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초보잖아요 그래서 초보 딱지 떼고 브레이크! 브레이크다! 어머! 어머! 어떡해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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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! 떼고! 브레이크 떼고! 아우! 어떡해요! 엑셀 살짝! 엑셀 살짝! 아! 로드길 하면 어떡해요? 괜찮아요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하!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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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상관없어요. 다 감독관이 속도 줄이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하세요.